동네 꽃집에서 한 송이에 5,000원 하는 장미꽃을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 가격에서 20%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. 20% 할인된 금액은 5,000원에 1-0.2를 하면 되죠.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4,000원의 배송료를 내야 한다고 할 때 장미꽃을 몇 송이상 살 경우 X송이상이라 합시다. 꽃집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. 꽃집이 인터넷 쇼핑몰 가격보다 많아지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지잖아요. 꽃집은 좌변에 위치를 시키면 꽃집은 5,000X가 들죠.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은 5,000, 그 다음에 1-0.2, 20% 할인된 가격에 곱하기 X, 그 다음에 배송료가 4,000원이 붙잖아요. 이렇게 되면 되죠. 그러면 여기 먼저 좌변을, 우변을 전개를 하게 되면 전개할 필요 없는데 계산은 더 빠르게 뜯죠. 0.8이잖아. 8,5,40 그 다음에 이제 8,5,40 한 다음에 공 3개 붙이고 공 하나 가야 되겠죠. 이렇게 하면 4,000X 이렇게 돼요. 좌변으로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4,000 그러면 1,000X 우변에는 4,000 그럼 X가 4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몇 송이 이상? 다섯 송이 이상 이렇게 되죠.